37과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. 대화 1 기숙사 생활 규칙 다음 기숙사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. 1. 방을 깨끗하게 청소합시다. 2. 복도나 계단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. 3. 세탁실과 샤워실을 사용한 후에는 잘 정리합시다. 4. 큰 소리로 떠들지 맙시다. 5. 기숙사에 외부인을 데리고 오지 맙시다. 6. 방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. 7. 외출할 때는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. 8. 기숙사 시설물이 파손되면 즉시 관리인에게 보고합시다. 대화 2 9. 아저씨, 휴게실이 좀 추운데 전기난로를 켜도 돼요? 9. 그럼요. 켜도 되죠. 휴게실에 있는 동안 잘 사용하고 나갈 때는 꼭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도 뽑아 놓으세요. 9. 네, 그럴게요. 9. 지난번에는 아무도 없는데 난로가 켜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. 10. 그래요? 큰일 날 뻔했네요. 10.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신경 쓰라고 얘기할게요. 10. 잠상조건 10. 순간 10. 하나랑 10.icer